자 갑니다. 준비, 음악 주세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사실 체험을 한 게 굉장히... 어렵죠. 그런 순간의 표정이... 아... 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거 너무 좋았어요. 어... 아... 현재 2위로! 단독 1위! 단독 1위! 단독 1위입니다. 대단합니다. 정연 양이 다음 분을... 지목해주세요. 아... 진짜 못할 거 같은 사람. 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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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아 언니 잘해! 잘해! 눈을 안 맞춰. 잘해. 자 갑니다. 준비, 음악 주세요. 오빠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혼자 끙끙! 오빠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혼자 끙끙! 앓다가 죽어버릴 것만 같아! 타서 얘기를 한다니! 앞에 아름다운 거리는 잘생긴 얼굴 장두기! 에면도는 그의 천척한 목소리! 마지막에! 이게! 이거 좋았어요. 마지막에! 이게! 아, 귀엽습니다. 아... 아... 이거 좋았어요, 이거! 아, 이게! 경제성 공짜 안 맞거든요. 이게 지금 나이가 들면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마음먹으면 이게 안 맞듯이 안 돼. 정확하게! 이기 스타일로! 이게 맞는다는 거죠, 굉장히! 나는 거죠! 오케이! 자, 민아야! 다음 문제! 지영! 이기 스타일로! 이거 뭐라고 긴장이 되지, 자꾸? 레전드 영상 예상합니다. 자, 갑니다! 그만! 주세요! 오빠야! 내가... 오빠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다가 죽어버릴 것만가 다소기를 안다니 앞에 아름다운 것은 잘생긴 얼굴 다투기 에면도는 그의 천척한 목소리 네!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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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영! 지영! 아, 좋았어요. 봐봐, 그잖아. 우리 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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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닙니다. 애교 페무시채! MCFC! 아! 자, 지영!